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살다보면 거절해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절을 못하지는 않지만 거절한 후에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고 거절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상하게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거절하는 방법인데요. 출판 기획자이신 안시온님의 책 살던대로 살 수 없는 시간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칼 로저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라 불리는 그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간문이지요. 상담의 신이라고 평가되는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요즘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낯선 개념을 심리상담에 최초로 적용한 사람입니다. 또 내담자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상담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로저스의 이론이 매우 좋은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중과의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한 작가가 로저스의 이론을 따르는 로저리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편했던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를 로저스 심리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로저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소중하고 값진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따뜻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할 때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따뜻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상대의 부탁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며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상대방이 서운해한다면 그 마음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 따뜻한 거절법의 핵심입니다. 나의 거절 때문에 발생한 상대의 서운한 감정을 차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때문에 서운하고 불편해진 상대의 감정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거절해야 할 부탁을 해올 때는 상대의 전화를 가급적 빨리 끊고 싶었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저스 덕분에 거절에도 따뜻한 거절이 있고 차가운 거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대 시절의 저는 히트작을 많이 낸 출판기획자로 말 그대로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 생활보다는 문학 수업에 몰두했기에 그때 문학 동아리를 같이 했던 선후배나 동료들과의 추억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문학 동아리 후배 제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함께 어울렸던 동아리 친구를 만났다가 내가 잘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쁜 마음에 전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아리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소식이 끊긴 그녀가 연락해준 것이 반가워 약속을 잡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집에 가는 택시비까지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다고 했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가서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에 상당히 똑똑했던 애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에 대해 오래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녀가 전화를 해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50에서 100만원쯤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줬으면 해서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연락 끊고 산지가 좀 되었거든 그런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도 네가 연락 끊었던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과는 다 끊고 나하고만 연락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그런데 상황이 좀 급해서 내가 다음 달에 아이를 낳아야 해 지난번 언니를 만났을 때는 배가 불러오기 전이라 아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 만났을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였거든요. 너 지난번 만났을 때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 결혼 안 한 것은 맞는데 아이는 낳아야 해 제이야 나 지금 매우 황당해 나는 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다시 연락했으면 해 지금은 도저히 너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제이야 너 내 말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전화 그만 끊자 그 이후로 제이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동아리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제이의 연락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제이의 소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녀의 안부가 더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후 로저스에 대해 알고 나서 그때 제가 제이의 얘기했던 거절이 매우 차가운 거절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저스가 제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어떻게 사는 게 따뜻하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저스는 그런 경우 잠깐이라도 상담가로 변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로저스를 만나기 전에 저는 상담이란 문제에 대한 대안의 방향 정도는 져야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와도 고민의 주제에 대한 선별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 그건 내가 대안을 줄 수 있는 고민이네. 이야기해도 좋겠어. 아 그건 내가 대안을 줄 수 없는 고민이야.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답이 없어. 로저스에게 배운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그의 세계를 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똑똑했던 아이였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그녀의 사연에 대해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인간들은 일단 민폐덩어리야. 피하는 게 최선이야. 결국 갚지도 않을 돈이나 빌려달라고 하잖아. 라는 생각이 가득 차있었기에 애초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외로움과 인정욕구가 가장 큽니다.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인정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그 대상에 대해 과장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따뜻한 삶의 방식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해준 로저스는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은 기껏해야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유하며 떠다니며 변화하는 상태일 뿐이다. 또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실현해가는 자이고 그렇게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진 자 로저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경향성을 막거나 왜곡시킬 때 심리적 병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로저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참 따뜻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로저스가 남긴 말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로저스가 말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실현해가는 자 라는 정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는 역시 부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삑사리를 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히 실현해가는 자 일대의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자각하며 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따뜻한 사람으로 살다갈 가능성을 품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따뜻함 보다는 차가움이 많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 사는 데다 자각하는 것 조차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거절법을 가르쳐준 로저스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일상의 삶에 꾸준히 적용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탁월한 업적을 지닌 학자에 그치지 않고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기억을 남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hieving transit 우리는 이전에 사망 그렇루 되어어 occup